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퐁 쨈의 양티베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1매치 출발합니다 첫 포인트 그렇습니다 또 유대이언 선수는 왼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핸드 넘기지 못했죠 단판대결이니까요 빠른 서비스 빠른 공격 대마는 아주 영리한 선수죠 얌어어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삼고 이 역입니다 백핸드 돌려 세웁니다 네 바로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플레이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생각하고 결단이 있는 플레이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미들코스 서비스 포인트 스핀 리시블 공격 이영은의 서비스 짧게 갑니다. 그리고 공격 자세 유다현은 두 개의 단식 매치를 치러서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급격한 코스가 가 끈한 득점 백핸드 여긴 포핸드 전환 유다현 백핸드 이영은의 서비스 개인 포인트 이영은 서비스 유다현 길게 서비스 감타 포핸드 전환 갖고 있는 양팀 1매치 더 몰입부원스는 24승 7패 포핸드 전환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유다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각선 서비스 리시브부터 공격 자세 백핸드도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대1 앞섭니다 유다현 아 3구 직선 이영은의 3구도 서비스 원하는 서비를 그때그때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거리도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93년 이영은과 2004년 유다현 선수의 대결 방법이 없어요 예 범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원계 대각선으로 코스 변화 즉선타 해야되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유다현의 젤 리드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군요 백핸들 정확한 코스를 끌어내려 합니다 3구 유형은 미들 코스 백핸들 더 강하게 아 고앤차 3구 유다현 1매치 승리입니다 가까이 했고요 아 유형은 하지만 아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